정부가 중소, 중견 면세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이 지분을 조정하는 꼼수를 부려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정 기자, 정부가 대기업이 참여한 합작법인에 대해서 면세점 입찰을 이렇게 제안한 이유는 뭡니까? 외국계 대기업이 국내 중견 면세점 입찰에 참여하고 또 실제로 선정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세계 1위 면세점인 스위스의 듀프리가 중소, 중견기업 대상으로 이뤄진 인선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 참여했는데요. 국내 합작법인의 지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중견기업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듀프리는 2013년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이 있었을 때에도 중견기업 자격으로 참여해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내놓은 조치는 어떤 겁니까?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중소, 중견 면세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자산 1조 원 이상인 대기업이 참여기업의 지분을 30% 넘게 갖고 있거나 세다 출세자일 경우에만 중견 면세점 입찰을 막았는데요.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참여기업의 임원을 임명하거나 주된 사업을 이임하는 등 실질적으로 참여기업과 지배 종속관계가 있을 경우에도 중견 면세점 입찰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올해 11월 이후에 있을 신규 시냇면세점 입찰에도 적용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GMC 정인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